야간대. 너 군대 다시 가고 싶었던 적 없냐? 아니, 없는데? 아니, 제대하고 나서 커피만 팔다 보면 안 지겨워? 그 막 살아있는 감각이 잘 안 느껴진다든지 아니, 막 그 전쟁터에 생사가 오가는 위기감이 막 그립고 막 중독된 것 같고 아니? 그런 거 없는데? 나 생활 만족도 높은데. 어쩜 그만 좀 혼자 재껴라. 그 덩어리 뭘 더 쓰셔 먹겠다. 빛이 있으라. 빛의 말씀 전합니다. 2장 17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빛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바 흔들리지 말지어라. 너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여라. 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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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오셨습니다, 형제님. 자모님. 자모님, 저의 경우 처음이시죠? 어느 분 소개로 오셨을까요? 뭡니까, 그거? 뭘 찍고 있었던 거냐고요. 뭘 찍고 있었던 거냐고요. 고맙습니다.